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재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딸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여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재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지제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지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딸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랫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를 드리되 수송아재 13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된 순냥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재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냥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지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재 12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되고 흠 없는 순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재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지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재 11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되고 흠 없는 순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열 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숯송아지 9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14마리를 들을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자는 숯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석재제로 들을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숯송아지 8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14마리를 들을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자는 숯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석재재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성화재 일곱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성화재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석재재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왁께 향기로운 화재를 드리되 숫성화재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성화재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석재재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왁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재,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숙이 29장은 어제 민숙이 28장이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도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팔절, 대속제,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일곱 번째 달에 드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 달력, 종교력이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 쓰는 일반 달력, 일반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날짜나 기준은 종교력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의 종교력에 따르면 일곱 번째 달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에 따르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일반력에 따르면 그 일곱 번째 달은 새해 첫 번째를 의미하는 첫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 번째 달은 첫 번째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 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 예배로, 또 대속제일로, 또 장막절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드리는 예배가 나팔절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 첫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나팔절에는 하루 종일 순량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일정한 간격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이민족이 성예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반대로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성예로 모이게 될 때 모든 민족에게 그 신호를 주기 위한 신호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절, 새해 첫날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일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오 또 새해 첫날 잠들어 있는 그들의 신혁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로 나팔을 부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절과 대속제 일과 또 장막절 이렇게 세 번의 큰 예배 그리고 날수로만 따져도 한 달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해 첫 번째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를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지침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할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더더욱 그러하지요 광야 생활을 지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또 새로운 한 해를 어떤 은혜로 살아갈까 막막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이름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그들 영혼이 새롭게 하고 새 소망을 갖게 되는 자리다라고 하나님은 나팔절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한 달 나팔절과 대속절과 또 장막절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개의 절기 중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의로 모일 것이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모일 것이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랫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새해 첫날 가장 우리 마음으로는 분주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생각과 마음이 가장 분주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내 앞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자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새해 첫날 새해 첫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사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어떤 모든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무엇을 의지할까 여러가지 생각과 마음이 분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이 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앞에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루도 수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가지 생각으로 휩싸여 있을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삶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걷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다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리 홀로 골방으로 찾아가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상황이 우리가 제 가운데 빠져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세상에 눈 멀고 귀가 멀어 있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대부분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장막절과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연달아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7월 1일 첫 번째 날 1월 1일이 나팔절이고 또 그로부터 9일이 지난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또 일반역으로는 1월 10일 이 날은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유일하게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함과 통회함으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대속제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첫 시작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지 7절 말씀해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장악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세번역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대속제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심령을 새롭게 하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속제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회개의 자리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각을 뜨는 것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심령의 각을 뜨는 일, 진실한 회개와 통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그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팔자일과 대속제일 이 두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려 있어 주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봐 우리의 심령 안에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주의 볼로 깨끗하게 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새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그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열어주시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40절까지는 장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 또 일반역으로는 1월 15일에 해당합니다 장막절은 초막절로도 불립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지내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오로지 장막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절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장막절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1년 동안의 모든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이면서 또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지켜드렸던 그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는 다른 어떤 절기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림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들이 큰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7일 동안에 받쳐진 짐승의 숫자만 하면 203마리이고 8일째 되는 성의 때까지 드리는 그 모든 것까지 합치면 무려 215마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이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도 이 장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구조로 집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개인 빌라와 같은 주택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초막, 장막절에 지을 초막을 지을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계단 형식으로 집을 지어서 장막절에 초막을 그곳에 지어서 7일간 방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거처로 쳐놓은 초막에서 7일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또 그 일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초막을 지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초막에 누워서 지붕을 볼 때에 최소한 하늘에 3개 이상의 별이 보이도록 지어야 한다라는 특별한 또 집을 지을 때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급 이후에 광야에서 묵었던 그 광야와 지금 집에 지은 이 초막을 연결시키려는 목적에서입니다 그리고 초막에서 아빠와 아이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열매를 조금밖에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때로 흉년을 마치할 때도 있지 그러나 아이들아 그때도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야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녀 하나 없었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불러내서 그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 설령 지금 당장 곡식이 풍성하지 못하고 과일이 넘쳐나지 않아도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장막절에 초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에 그들의 감사의 기준은 광야입니다 이들 민족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던 그때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때 그 기준이 감사의 기준이 그 광야였습니다 때로는 추술대에 흉년이 되기도 하고 또 흉년이 들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불평할 수도 있는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니 감사의 기준이 광야이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가장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나오면서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무덤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지난 한 주간 내게는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 특별한 은혜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내게 원망할 것만 많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무덤덤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감사의 기준이 광야 가장 어려운 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영혼이 공고한 그때 우리가 사망에 몸부림치던 그때 우리가 생명 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빛도 없이 어둠에서 재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다 덮여있는 상황이 있지라도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가장 어려운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로 가장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도 며칠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지난달 터키에 단기 성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우리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섬기는 캠프를 섬기는데 마지막 캠프 마지막 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제게 허락한 말씀은 그 아이들이 터키 땅 안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터키 땅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터키 땅 안에서 아주 그 중심 세력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길을 가다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아면 이 아이들은 정말 초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으로 와서 가장 가난한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또 학업적인 혜택도 가장 누리지 못해서 어떤 학업 성취도는 가장 떨어져 있어서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나마도 성소년기에 가면 많은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희가 터키 땅 안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야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경제적으로도 또 공부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적은 혜택을 받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기억하면서 공부하고 어려운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장 큰 영광과 감사와 사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을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 나팔절과 대속제의가 또 장막절 이렇게 큰 절기를 통해서 큰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라 새해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낙심하여 있는 그때에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 소망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막막하여 아무 소망도 없이 길을 헤매고 하나님 그렇게 떠들며 방황하며 배해할 수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소망되신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일로 철저함으로 철저의 회개함으로 마이미암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방황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이 심히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사회 소망까지 잃을 것 같은 심정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에 놓여 있고 질튼 안개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붙들 이름 예수님 그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잠잠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우리의 시선을 죽게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이 멀고 귀가 멀었던 그 모든 것이 죄의 보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분명해지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의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그때의 광야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의 예배로 나아갔던 그 장막절 그 장막절이 매일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십자감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이 가장 큰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가장 어려운 때 가장 공고한 때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그때 하나님 가장 공고한 그때 하나님 사회소만 하루아플 한치아플 볼 수 없는 그때 그들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장막절로 초막절로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가장 공고한 때를 기억하며 가장 큰 감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일은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구원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곳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매일의 삶이 가장 큰 감사의 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런 감사의 저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